나 이제 변호사 안 해. 아프면 안 돼요. 진짜 콜 때려야. 딱 양념 쳐주면 퍼펙트 하거든요. 꽉 찼네요. 꽉 찼어요. 아 난 잘 못하는데 이거. 나 안 할래. 안 돼요. 나 어떻게 얘기해야 돼. 큰일 났어 이거. 귀리몽이라도 들어가고 싶네요. 하기 싫어 미치겠어요 지금. 박명수 강의 폭망. 지금 이 순간 아유롭습니다. 저는 핸성하지 않는가요? 졸면 안 돼요? 귀여운 면도 있으신 것 같은데. X를 국내에 처음으로 시도하신 게 우리 금강 선생님. 어? 이렇게 작아졌어. 진짜. 전쟁이 값싸진 거예요. 이 폭탄은 금지 무기예요. 아이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. 500명이 죽으면 내일 또 500명 죽을 예정이에요. 한계까지 가봤어. 나는 X. 어머 그래.